네 반갑습니다 자 2019년 6월 27일 드디어 목요일 을미일에 대해서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6월도 하순이에요 하지만 4주의 절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7월 7일 정도까지겠죠 이 경호월의 변화기가 총 3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경호월도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보자면 가운데 해당하는 기토에 해당하는 그 영양권은 지금 끝났고요 이제 정화가 영양권을 관장을 하는데 드디어 정화로 넘어왔습니다 뜨거운 열기 이제 더위가 점점점점 관장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늘 그렇듯이 주역점을 먼저 쳤고요 주역점이 뭐냐 항상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주역점은 이렇게 생긴 단식 주사위로 보고 있어요 전복 주사위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건데 굉장히 간편합니다 저는 항상 이걸 이용을 하고 있고요 4주와는 4주에 부족한 점을 미운다거나 할 때 비교 작업을 할 때 이 주역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4주만으로 뽑지는 않고요 4주를 바탕으로 하되 이제 비교 작업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체크하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뽑은 이날의 괴는 산택손이라고 하는 건데요 점점점점 줄어든다 라고 하는 괴의 뜻이 되겠습니다 산 아래에 물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뽑은 추가 효는 1번에서 6번까지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고이효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6번까지 가야 전체적으로 읽는 건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읽기가 일을 아직 좀 시기상조예요 그래서 뭔가 크게 뺏기고 감수하는 거니까 내 일이 아니고 뭔가 남의 일을 내가 떠안는다거나 나의 시간을 뺏기거나 나의 일적인 부분을 크게 희생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직 초기기 때문에 이걸 감안을 하고 이제 4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을목이 떴다고 했어요 청간을 한번 볼까요 흐름을 그냥 쭉 보면은 경호울이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올해 경호울은 오라고 하는 것이 사오미라고 하는 것이 여름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름은 불이죠 불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고로 태양이 높게 떴을 때 이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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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짧아지는 일만 남았겠죠 며칠 전에 하지였죠 낮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럼 이제 점점 점점 낮이 짧아지는 것처럼 경호울도 그렇다는 거죠 뜨거움으로 넘어왔으나 이제 음기가 점점 점점 많아질 거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재성과 관성이 떴는데 이 관성은 을경합으로 인해서 합이 되고 사오미의 화곡으로 환경적으로 뭔가 좀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제 카페글에는 항상 운세 글을 제가 같이 적어놔요 글로만 보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알루미늄 냄비를 이게 냄비라고 보고요 을경합이 예 그리고 얘는 인덕션 위에서 이제 바글바글바글 끓고 있는 어떤 화기로 제가 봤어요 팔팔팔팔 데우는 모양새로 제가 봤습니다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다른 수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시비운성으로 봤을 때 을목은 반대로 갑니다 생과사가 반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간목은 봄에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해자축에서 즉 해에서 생하고 사오미 중에 오에서 사합니다 이게 반대거든요 생과사가 그래서 사오미의 오에서 생하고 해에서 정체됩니다 사지에 놓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해년에 놓였죠 사지가 되는 거죠 오는 출발하는 스타트 장생지니까 예 절태양에서 출발하는 거 말고요 장생지 이제 좀 뭔가 기운 쪽으로 조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생지고요 그리고 미토 얘는 절태양의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음은 반대입니다 음과는 반대예요 12운성 포태법은 자 그럼 이제 모두 기다렸던 이제 일관별 진행하겠습니다 예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띠별로 안 할 겁니다 띠별로 왜 안 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자 갑목분들입니다 예 뭐 갑진이나 갑자일주 이런 분들 다 갑목이라고 저는 칭해요 예 갑일간입니다 계산적인 마음이 샘솟아요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은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고 나서지도 않고 선을 잘 그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또 회사나 사업장에서 네 혹은 학교에서 악성 루머 나를 좀 괴롭혔다거나 예 그런 무리들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악성 루머에 시달리셨던 분들은 오늘 하루만큼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일이 잘 안 풀려서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일단 오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자신이 가장 우선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무난히 잘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을목이 되겠네요 을목분들입니다 을일간입니다 을미일주라던가 뭐 많겠죠 이 을목분들은요 을목분들은 할 일이 자꾸 꼬리를 물어요 뭔가 일을 하나 했는데 또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기고 또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겨요 숙자가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적당한 거절도 안 돼요 나 싫어요 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 뭐 건강에 안 좋아요 제 일도 이제 밀렸어요 이렇게 거절을 못해요 정작 내 일은 뒷전이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다 들어주게 되어서 좀 귀찮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은 좀 힘들고 일복이 치이지만 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일들은 성과가 조금씩 보여서 좀 힘이 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던가 내 언니 오빠 혹은 내 엄마 아빠 일이 잘 풀려서 좋겠다 마음이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화일관입니다 네 병자일주라던가 뭐 병인일주라던가 많겠죠 그걸 저는 병화일관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일관 찾는 법은 다들 알고 계시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네 병일관들은 자식의 일이 드디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또 금전원은 본인의 노력보다 주변에서 들어오는게 더 많습니다 내가 노력을 별로 안해도 주변에서 갖다 주는게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뭔가 쇼핑을 하고 싶어져요 봄의 품목들도 아주 실생활에 유리하고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것들입니다 아 또 뭐 사지 뭐 사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지갑에 돈이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관 보겠습니다 좀 일관성이 없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따라 나답지 않게 꼼꼼했던 사람이 오늘 뭔가 실수를 좀 많이 한다거나 전화를 했던 곳에 또 전화를 한다거나 거리처와 항상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오늘 뭔가 체크를 못하시고 넘어간다거나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어떤 그런 자신에 대한 좋은 얘기가 들려와요 오늘은 긍정적인 평판 또 명예가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업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들이 내 상사에게 전달되거나 그걸 또 말이 돌고 돌아서 내 귀에도 들어옵니다 어 지난번에 실적 괜찮았다며 지난번에 계약 성사 때 큰일을 했다며 이런 식으로 직장에서 좀 편판이 좋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제일 윗분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최고의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적인 추진력은 여러 가지 실수를 정말 번갈아 가면서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커버가 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일간들 하겠습니다 화일간 끝났고요 무진일주라든가 무자일주라든가 많겠죠 먼저 진행하는 것은 물간 무토군들 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인 사람들하고 인연이 끊어지고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독립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기숙사로 떠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다른 집으로 잠시 거주지를 옮기는 분도 계실 거고요 해외로 유학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 작은 부상이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졸직을 위해서 본인이 많은 것을 양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은 것을 잃는 대신에 큰 것을 얻는 하루예요 일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장을 받게 되는 하루입니다 기토분들 볼까요 우리 기토분들 기미일주라든가 저처럼 기축일주라든가 많아요 기사일주라든가 기일간 분들은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상황이 좀 불안해요 그래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수술 소식을 본인이 듣게 된다거나 주변에 연락이 좀 뜸했던 분들 뭔가 이혼 소식이 이혼 소식이 있었다거나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슬픈 일을 겪으신 것을 주변에서 듣게 돼요 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좀 근심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일적인 활동 능력은 오늘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일폭도 많습니다 오늘 좀 정신없이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리랜서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쉬고 싶은데도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일이라서 스트레스 조절을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금일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경자일주라든가 뭐 많아요 경금과 저희 신라면 봉지에서 많이 보시죠 이게 신금입니다 자 경금분들 진행할게요 경일간 계약이나 일에 관련돼서 나의 능력은 이 정도인데 시스템이 못 받쳐준다 시스템이 뒤쳐졌다 라고 해서 이게 좀 잘 안 풀릴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뒤쳐졌다 오늘 힘들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날이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와는 뭔가 의견일치가 안 되는 날입니다 나와 뜻이 다르다 이걸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부인이나 여자친구분이 뭔가 좀 과하게 말을 뱉을 수가 있어요 본인에게 이럴 거면 헤어져 아니면 이혼해 이런 식으로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서 본인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신간분들 하겠습니다 신간분들은 계약이나 매매라던가 본인이 일적으로 추진하는 부분 서류 작성 부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생겨서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동료 직장 같이 일하는 분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가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챙겨주세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든든한 날입니다 자 이제 수일관들 해볼까요 임자일주라던가 저 먼저 임수분들 하겠습니다 임일관입니다 임수 임수일관분들은 남자분들은 자식이 여자분들에게는 결혼하신 분은 남편이 남편의 일이 결혼 안하신 싱글여자분들은 남자친구의 일이 잘 풀리고요 계약이나 어떤 구매를 하시게 되면 좀 별로인 상품을 사시게 된다거나 어 뭔가 좀 마음이 안 드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잘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고 일적인 부분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왔던게 구체적으로 뭔가 좀 되어가요 네 뭐 초반에 이렇게 뭐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가닥이 좀 잡혀간다 라고 보여주고요 오래 기다리셨겠네요 개수일관문 진행하겠습니다 개미일주라던가 많겠죠 개라던가 개미 응 개미 개는 아닐거고 개미일주 개미일주 어쨌든 개수 네 여러가지 일주를 제가 다 언급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개수일관분들은 구설수 구설이나 어떤 시비 이런게 최고예요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엄청날 겁니다 더이상 도망갈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씹는 것 같아요 뒷담화 이런 것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학업이나 준비해왔던 매입권이 잘 안 돼서 다른 걸 시작을 해야 된다거나 다른 걸 알아보셔야 되는 방향을 바꿔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일적인 능력이 상당히 다운되고 침체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관별로 하루의 문세를 또 오늘 잘 마쳤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현재 이벤트 하고 있는 것도 제 카페에 공지가 잘 올라와 있으니까 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 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